비비추가 꽃을 피웠습니다 예쁘게 피었네 비비추 저희 아직 최심하지 않고 감흥을 즐기고 있습니다 당겨서 볼게요 이 아이를 어떻게 어떻게 지금 조금 더 보고 최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심하기 위해서 3명이 다 모였습니다 저기 저 어린아이 건드리지 않게 얘만 잘 캐도록 하겠습니다 최씨 아 오늘은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까 아이고 잘했습니다 이 정도면 네 준비했습니다 앞뒤로 좀 오늘 연장 전지 가위랑 호미도 장염 싹대 엄청 늦게다 이거 장염 어 이 옆에 그 좀 조심하시죠 얘 건드리지 말고 자 잡고 있습니다 그 지금 밟은 그 아래도 한 뿌리가 있는데 밟았네 아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조심 자 이쪽에 별이 가지고 안나 싶은데 일단 심어놓고 아 씨 아 위에 달 달이 자꾸 줄줄 흐릅니다 지금 흐르면 옆에 묻고 그럽니다 장염 싹대 이것도 껴 딱 보존하면서 해야지 되는데 이제 좀 걸었네 아 예예예 자름댑댑댑댑댑댑댑댑댑댑 살살 응댑댑댑댑댑댑댑댑댑 아 살살 만지이소 잔미 아닙니까 잔미 아닙니다 아 예예예 아 아닙니다 이 약간 끝에 제가 떼는게 아니라 아 도대단계입니까 예예예 아 죄송합니다 예예예 돌이네 돌이네 예 돌이라서 제가 절대 손을 안드렸습니다 제 생각엔 돌을 갖다가 덜어내면 어떨까요 돌이 큽니다 돌이 큽니까 아 아 안될거 같은데 대장님 다음부터 좀 좋은걸로 좀 예 제가 아직 행편이 여의치가 않아서 큰거 못샀습니다 예예 아닙니까 아 제가 요즘 주식을 하거든요 돈 벌면은 주식에 투자를 다해서 홈이 살 돈이 없습니다 홈이 살 돈 자 요거는 여당으로 말씀드린거고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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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힘은 좋은데 연장되면 잠깐만요 어떻게 잔미 같아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이고 자 자 우리 이거 붓도 사야되는겁니까 이거 붓도 앞으로 준비를 좀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오늘 검은색 장갑 낀 분은 큰동생입니다 여기 지금 맨손 아 깜짝이야 어 뭐야 뭐야 와 잠깐만요 잠깐만 이게 잠깐만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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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끓인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닙니까 자 자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와